여러분들 이거 맞판 하겠습니다 오늘 야근행입니다 어 할 줄 아네 나 할 줄 알구나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만 보면 스톰으로 지지세요 그게 답이에요 스톰으로 지지면 야 스팀으로 지져 뭐해 아니 스톰으로 지지라니까 뭐하는거야 중앙이나 할 줄 아네 나 좀 줘 킬 더 좀 주세요 저도 킬 먹어야 돼가지고 근데 나 유니 언제 생기니 이제 생겼네요 야야 스톰 좀 그만 뿌려 야 스톰 좀 그만 뿌려 아니 스톰 좀 그만 뿌리라고 잠깐만 아 나 진짜 진짜 스톰 작작 써라 아니 뭐하는거야 거기서 아니 왜 틴키를 하고 있는거야 아니 거기서 틴키를 하면 어떻게 해 어 느낌이 안 좋은데 난 그냥 저기서 길막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전 여기서 길막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잡도록 하죠 여기서 먹자 그냥 어 고소 죽겠는데 어 안돼 안 죽었네요 이런 죽을 뻔했어 이런 죽을 뻔했군요 이런 악한 것들 이거하고 방종을 해야되나 아니야 다른거 한번 찾아보고 방종할지 안할지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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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여기 있어야지 그냥 여기만 점령하면 끝이네요 여기만 점령하면 끝이네요 원천산이 순삭하기라니 뭔소리하냐 여기 있으면 안전해요 중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구나 너네들이 내가 킬 다 먹을거야 난 여기서 살거야 공무속인 고등님 프레드피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그냥 중앙에만 점령하면 이겨요 이거는 간단하거든 연게임이 이게 살려주고 싶다 지금 난 그 다음에 여기놔줘 해처리 그냥 여기는 홀드하고 가만히 있으면 깨요 여기서는 제일 안전하거든 어 모르고 죽였어 이메일 기니님 안녕하세요 이런 내가 또 티키를 하다니 내가 트롤이라니 좋아요 여기서 드론을 뽑고 아 오버로드부터 뽑아야지 우리 여기 언덕이 좋은게 뭐라고 해야될까 그냥 스톰쓰기 편하니까 안그래요 근데 이거 잘못 지었는데 우리 폐처리를 여기다 지었어야 됐나 큰일났네 잘못 지은듯한 삘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동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이동합시다 이동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이동합시다 여기가 더 안전하네 에라이 여기가 더 안전하네요 몰랐는데 여기가 더 안전해 에라이 그냥 우리 여기 숨어있죠 여기가 더 안전하네요 세상에 그리고 길막해야지 자 길막하고 해처리 지읍시다 그리고 고스는 여기서 한번 길막 좀 해주고 고스는 어차피 안 죽으니까 좋아 이렇게 해주죠 해처리하고 이것들이 좀 글쩍거리는데 아 좀 살짝 위험한데요 우리 해처리가 살짝 위험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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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우리 해처리를 아니 감히 우리 해처리를 때리다니 이런 나쁜 것들 아 공부하러 가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바이파인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은 역시 공부를 해야지 난 안했지만 안할 수도 있지 그래 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공부만 하라는 법이 있으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만든거죠 우리나라한테 그 교육 아이고 너 공부 못하면은 어 대학교 못갔나 인생 망한다 그런걸 누가 붙였죠 서울대 가도 직장 구하기 힘든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누가 그딴걸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누가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에이 우리나라 교육은 좀 잘못했어 아유 난 박지성이 아닙니다 뭔소리하는거예요 이사람이 뭐야 이거 아이고 살짝 위험한 위험한 기운이 드는데 살짝 이거 위험한데요 어이구 살짝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위험해요 지금 살짝 위험합니다 이거 살짝 위험해니 위험한데 위험하 아나 이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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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지 나도 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안살리고 뭐해 얘들 뭐하는거지 안살리고 뭐하는거지 나도 살려줘 안살려줘 애들이 왜 안살려주는거야 안살려줘 애들이 못된것들 같으니라고 아 좀 살려줘 사모님 안녕하세요 드라곤이 나타났네 나 살려줬니 나 어딨니 아 이겼네 운송이 떨어져서 우리 접으려던 경찰들이 사라졌다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근육국엔 운송이 떨어져서 결론은 저렇게 해피엔딩이 되요 반 고요 기분좋다 안되먹구나 미스루닌 죄송합니다 으 으 으 으 으